안무랑 관련되나요? 근데 이거 실제로 저희 안무랑 관련이 있나요? 아 진짜요? 역시! 우와! 끝까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! 슈퍼하우다 한 번도 안 틀리고 다켓습니다. 슈퍼하우다 한 번도 안 틀리고 다켓습니다. 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정말 좋은 타이버 아티스트 선배님들과 저희의 노래를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저랑 같이 리아 한 판 어때요?